이번 시간은 94페이지에 보시면 균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생기는 경화전 경화라는 것은 콘크리트가 굳어지면서 강도가 발생하는 경화라겠죠 균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러면 경화전에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치마균열이에요 그래서 치마균열이 가장 먼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없는 균열까지 한 번에 다 해드릴게요 거기 치마균을 해놨죠 여기 표에 보면 치마균열이 있죠 네 번째 보면 콘크리트 하소 자중이의 안 밀로 철근 배근에 따라 수평부재 수평부재가 보호 바닥판 아닙니까 상보면에 발생하는 균이죠 그래서 이것을 치마균열 이렇게 자중에서 안 밀로 생기죠 그래서 철근 하부에 공격이 생기면서 표면에 균열을 가는 것이 치마균열이에요 그러면 치마균열이 생기는 것은 가단물의 사용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치마균열의 기본적인 원인이 물의 양이 많다는 거죠 물 시멘트 비가 지나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위 수량이 너무 많이 사용했다는 게 물의 사용량이 많다는 거예요 쉽게 물 시멘트 비가 지나치게 클 때 우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콘크리트 진동 다짐을 안 했을 때입니다 진동 다짐을 안 해가지고 밀실하지 않은 콘크리트가 제작되었을 때 보통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붉은 철근 썼을 때 많이 생겨요 붉은 철근 사용시에 보통 생기고 그리고 자 이겁니다 보통 수직부제하고 수평부제를 분리 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직수평부제를 동시 탓을 했을 때 수직수평부제를 동시 탓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이럴 경우 치마균열이 보통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면 됩니다 반대로 하면 방지 대책이에요 그러면 물 시멘트 비 물의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동 다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철근은 가는 철근을 사용해야 됩니다 굵은 철근 사용하지 말고 그리고 수직부제하고 수평부제 분리 탓을 해야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수직부제를 먼저 탓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기둥벽은 수직부제죠 이것을 탓을 하고 나서 치마가 안정화되면 그 다음에 수평부제인 보나 슬랩의 콘크리트 탓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치마균열을 방지하는 개념이 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나서 어리가 생기는 것이 그 2번에 소성수축균열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소성수축균열 그러면 이 소성수축균열은 급격한 정발로 발생하는 게 이 소성수축균열은 급격한 정발이 원인이 되는 게 급격한 정발로 발생하는 게 급격한 정발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소성수축균이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생기면 온도는 높아야 되겠죠 온도가 높으면서 그래서 그때 습도는 낮고 습도는 낮으면서 그래야지 급격한 정발이 생겼죠 그리고 풍속이 강할 때 풍속이 강할 때 이럴 때 이 급격한 정발로 인해서 이 균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화전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다룹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걸 플라스틱균열이라고도 칭합니다 그래서 경화전에 생기는 것을 플라스틱균열 경화가 발생하면서 경화전후로 구분하면 이거는 경화전이고 나머지 후가 되겠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가 생길 수 있는가 온도균열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온도균열 온도균열은 내부 온도 차이에서 콘크리트 내부에 무엇이 됩니까 온도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외부 온도가 낮고 그럼 안에서 팽창하면서 반응해서 바퀴 표면이 당겨지니까 균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도균열 그래서 이거는 온도 차이에서 이제 수화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균열이에요 수화열에 의한 균열이에요 열에 의해서 생기는 이것이 온도균열이라고 칭하면 수화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도균열은 어디에서 많이 생기는가 특히 메스콘크리트에서 발생해요 단면이 큰 콘크리트 메스콘크리트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단면이 큰 콘크리트 메스콘크리트에서 온도균열이 생겨요 그러면 이 온도균열은 알아두실 것이 내부 온도차가 클수록 잘 생깁니다 이 내부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차가 클수록 생깁니다 온도차이가 클수록 생기고 부재단면이 클수록 생기는 거네 부재단면이 그래서 이 메스콘크리트 단면이 큰 콘크리트 메스콘크리트 이렇게 최소 어떤 조건이 안 좋으면 0.8m 이상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부재단면이 우리가 클수록 이 온도균열이 잘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온도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온도는 낮춰야 되죠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가 뭐 이런 걸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철근은 수축 온도철근을 사용하는 게 온도철근을 우리가 배치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최대한 수화율을 억제하는 시멘트를 써야 돼요 그럼 수화율을 억제하는 시멘트가 무엇이다 중력렬이죠 중력렬 포털렌트 시멘트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시멘트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 최대한 온도는 높게 유지하면 안 돼요 최대한 낮게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갈 때 이제 골제나 이런 걸 갖다가 냉각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선행냉각이 있고 우리가 갈로식 냉각 두 가지가 있어요 선행냉각 방식은 미리 이제 콘크리트에 비빔할 때 늘 골제를 갖다가 무엇을 쓰게 된다 저거죠 얼음물이나 이런 냉수 같은 걸로 온도를 낮춰서 우리가 하는 걸 선행냉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행냉각을 해도 되고요 냉각 얼음물이나 냉수로 골제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갈로식 냉각은 파이퍼 쿨링으로서 콘크리트 내부에 미리 파이프를 묻어 두는 거예요 그럼 내부에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안에다가 냉수나 이런 가스 같은 걸 주입해 온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갈로식 냉각이 됩니다 갈로식 이 갈로식 냉각은 파이퍼 쿨링이라고 보통 칭합니다 이런 거 해줘도 되고요 뭐 등등 우리가 아니면 표면에 이렇게 당겨지니까 균열이 생기니까 팽창 콘크리트 쓰면 서로 팽창하면 균열이 안 생겨요 당겨지니까 균열이 생기는 거죠 서로 밀어버리면 균열이 안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이 왜 균열이 갑니까 건조해서 수축하니까 균열이 생기죠 입술에 여러분들 벌에 쏘여봐요 팽창하면요 균열이 안 갑니다 벌에 쏘여서 입술이 갈라집니까 아니죠 겨울철에 입술이 쪼그라드니까 건조수축하니까 균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팽창 콘크리트 사용하는 거예요 팽창 콘크리트 사용한다든지 뭐 등등등 이런 많은 방지 대책 개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경화후에 생기는 거 많죠 그리고 이제 건조수축균열 건조수축균열 건조수축균열은 앞에서 했죠 건조수축은 잉여수분의 정발로 발생하는 게 건조수축이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게 건조수축균입니다 그러면 페이지 92 하단서부터 93페이지 상단까지 이게 건조수축균열이죠 이럴 때 생기는 거예요 잉여수분의 정발로 생기는 거예요 잉여수분의 정발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건조수축균열이죠 생기는 것이 건조수축균이에요 그래서 기본아라든지 그래서 이거는 경화후에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겁니다 이제 건물에 입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건축물을 사용하게 되면 건물을 사용시 하중에 의해서 균열이겠죠 하중에 의한 균열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하중에 의해서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무엇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건물이 부동치마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용 중에는 건물 하중을 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용시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균열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돼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균열이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먼저 여기 하중을 가다 보니까 여기 사람이 살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반력이 생기죠 그럼 두 개의 위에서 전단력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경사 방향으로 이렇게 균열이 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걸 전단균열 또는 사인장균열이라고 취합니다 그래서 이 전단균열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하중에서 이 전단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보호의 중앙부 하부의 수직으로 이렇게 균열이 가는 수직으로 가는 이것은 이것은 무슨 균열인가 이것은 흰균열이라고 취하는 거예요 흰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단균열은 전단력이 주 힘입니다 전단력에서 생기는 게 전단력 이게 주 힘이고 보조적으로 추가적으로 작용되는 것이 힘 모멘트고 그 반면에 이 흰균열의 경우는 흰균열은 바로 이거죠 흰균열은 흰 모멘트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휘어지는 모멘트 움직임 그래서 이 처짐이죠 휘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흰균열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측면상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이것은 하중에 의한 균열은 경사로 가거든 45도 경사로 가거든 수직으로 가거든 이런 형태로 균열이 갑니다 그리고 사용시 부동치마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했죠 한쪽의 치마가 많대 거죠 부동치마에 의한 균열은 하중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쪽이 치마가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 창문 하나 만들어갈게요 그럼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면 한쪽이 치마가 많이 되고 한쪽이 치마가 이렇게 적게 되었어요 이렇게 기울어지면 균열이 어떻게 가는가 부동치마에서는 이렇게 갑니다 균열이 이것도 경사방향으로 갑니다 균열이 이렇게 균열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중에 의한 균열은 망상으로 안 생겨요 망상으로 생기는 것은 알칼리 골제 반응 이런 거에서 망상균열이 생긴다면 하학적 반응이나 이런 거에서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알칼리 골제 반응에서 골제 반응에서 균열이 생길 수 있는 이거에 의한 균열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여기에 속하는 경화 경화하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알칼리 골제 반응 이런 건 망상 형태로 균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건물을 너무 오래 사용했네요 너무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장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화로 인해서 장기 사용했죠 노화로 인해서 장기 사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무슨 균열이 된다 바로 이 균열이 되는 겁니다 콘크리트 중성화 콘크리트 중성화에 의한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중성화 이 중성화는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을 한다겠죠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중성화에서 균열 중성화의 균열이 이거죠 콘크리트가 중성화되면 그 맵된 철근이 녹선다겠죠 부식을 당합니다 부식하면서 철근에 어떻게 최적 팽창을 가져오면서 콘크리트의 균열을 약이식해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그럼 너무 심해지면 부착균열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철근하고 나중에 부착강도 부족으로 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성화의 균열이 생기면 부착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착균열은 여기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도중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하면 이 경우에 우리가 콘크리트 A제 공기연행제를 넣잖아요 그런데 이 공기연행제가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특히 철근 주변에 집중적으로 무엇이 있더라 A제에서 공기량이 너무 집중적으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착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부착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착균열은 철근 주변에 생기니까 철근, 주철근의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면 주철근과 같은 방향으로 생긴 것이 부착균열이에요 부착력 부족으로 그런데 그 부착력 부족은 이 사이에서도 생길 수 있고 여기에서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중성화에서 균열이 생기면서 나중에 부착강 떨어져서 부착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재료상 투입을 하면서 잘못 공사를 했기 때문에 도중에서 부착균열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균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전 24에도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도록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24에 대비할 때 이걸 많이 해줬었죠 온도 균열을 좀 해드렸죠 온도 균열에 대해서 언급을 해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페이지 95페이지 보시면 균열의 방지 및 저감 대책이 나왔죠 그러면 입자 작은 것은 최대한 줄여야지 균열 저감 대책이 됩니다 그래서 물의 양은 감소시켜내 물심을 줄이라는 거죠 시멘트 양상 줄여야 됩니다 슬럼프값 적게 하고 그리고 굵은 골제에 사용을 하면요 재료가 커지면 균열은 적게 생겨요 그럼 예를 들면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이 있죠 자갈이 들어가죠 그런데 모르타르는 시멘트하고 모래는 비벼인 게 모르타르 그러면 콘크리트도 모르타르 균열이 잘 가잖아요 그러면 시멘트 배에서 시멘트하고 물만 반죽해내면 균열이 더 잘 가죠 그렇기 때문에 큰 것을 사용하면 균열은 잘 안 생겨요 입자가 작은 것의 사용량을 느리면 균열은 잘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운 입술에서 균열이 가는 겁니다 맞죠? 아이고 나는 입술에서 균열하고 이 뽈 따고 이런 데서 균열이 갑니까? 이마 이런 데서? 아니죠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골제율을 작게 하라 그러면 세골제율이 작다는 것은 굵은 골제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골제 모래 입도가 큰 것 굵은 모래 쓰라 이거예요 굵은 모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타입시 콩크리온도를 왜? 온도균열이 생기니까 온도를 최대한 낮춰줘라 이겁니다 그래서 서중콩크리터 타살 때 35도 이하로 하락했죠? 낮게 해주시고 그리고 타설 내부 온도차를 주의해야 되니 내부 온도차가 커지면 온도균열이 생긴다겠죠? 그리고 발량이 적은 시멘트를 혼화제 사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중력열 포틀렌트 시멘트 이런 걸 써야 돼요 그러면 쉽게 분말도가 큰 것들 입자가 가는 것들 열이 많이 생긴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열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량이 적은 시멘트 중력열 포틀렌트 시멘트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5페이지 제3절 철근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철근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봐 두실 거 여기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철근 자 철근의 종류는 먼저 원형 철근 자 라운드 스틸바 나오죠? 철근에서 그래서 철근은 원형 철근은 봉강 형태죠 그래서 이거는 마디와 리버가 전혀 없애 이렇게 해서 맨터 탄청이 일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착력이 떨어져요 이 원형 철근은 그리고 이제 표시할 때 도면에 표시할 때하고 일반 표시법이 다르죠 그래서 원형 철근은 스틸에 S 따고 라운드에 알자 SR 이렇게 들어가면 3배 그러면 이 원형 철근이고 이것은 항복강도를 나타내요 항복점에서 받을 수 있는 강도예요 항복강도 그러면 항복점 이하까지 철근을 잡아당겼다 나면 원상회복합니다 그런데 항복점 이상으로 잡아당기면 철근이 안 되돌아요 늘어나는 색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복강도가 300메가파스칼 항복강도가 300메가파스칼 이상이다 이게 그런데 얘는 이형 철근의 형태가 다른 거죠 이형 철근 이형 철근은 마디와 리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앙에 튀어나오는 뭐가 있다 자 이 리버가 있고요 그리고 마디가 이렇게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마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디가 이렇게 있는 철근이죠 그래서 마디하고 리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착력이 좋죠 이형 철근이 그래서 현재는 이형 철근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SD라고 표기하고 그 다음에 뒤에 300짜리 옛날에는 350 이런 게 지금은 없어요 SD400, 500, 100단위로 딱딱 나누지 SD500, 600 이런 식으로 가요 100으로 100수치로 갑니다 현재는 그러면 옛날에는 300, 350짜리 이런 거 막 나왔어요 종류의 근을 다양했는데 지금 100단위로 딱 갑니다 동일합니다 이형 철근이고 뒤에 것은 무슨 강도다 항복 강도를 나타내고 있다 항복 똑같이 항복 강도예요 항복 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고력 철근 자 그래서 이제 고력은 인장력이 크다는 거죠 일반 철근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부터 SD400 SD400부터가 고력 철근에 해당된다 고장력 철근이다 이 뜻입니다 고력 철근 자 그리고 피아노선 자 피아노선은 프리세스 콘크리트 만들 때 사용되는 철근이 피아노선이죠 일반 철근보다 5배 정도 강도가 큰 철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피아노선은 저거 이제 여러분들 무협영화 보시면 사람들이 막 날아다니죠 그때 쓰는 것이 바로 이 피아노선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막 날아다닙니까? 못 날아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피아노선이에요 일반 철근에 비해서 약 5배 옛날에 이거 10배 이렇게 해서 응급을 한 번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5번에 철선 나오죠 철선 자 여러분들 보통 용어로 철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름이 6mm 이상이 되면 철근이에요 그럼 6mm보다 작으면 철선이에요 그래서 샵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철근은 뒤에 수치가 커지면 이형철근이다 도면에 나타날 때 이형철근은 뒤에 D를 따요 그럼 D19, D22 이렇게 도면에 표시하거든요 이게 도면에 표시하는 이형철근이 직경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커지면 지름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철선은 4보로 표시하는데 이 뒤에 수치가 커지면 가늘어지는 거예요 여기 8번이다, 샵 10번이다, 또 샵 18번이다 이렇게 해주면 이 수치가 커지면 명심할 때 철선은 가늘어진다는 것을 명심을 해 두시면 됩니다 구분해 두시고 그리고 6번에 용접 철망 연강철선을 직교해서 전기용접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용접 철망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접 철망 개념은 다름 아닌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접 철망은 기본적으로 용접 철망 개념에서는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용접 철망, 여러분들 보통 저런 거 있죠 도로, 여러분들 집 주변에 도로 포장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냥 콘크리트만 탓을 해서 도로 포장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콘크리트에 균열이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균열 방지하라고 이런 거 넣는 거 보신 분들 있죠 뭐 이렇게 이런 형태로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철선을 직교해서 전기용접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용접 철망 개념이 되는 거예요 용접 철망 그래서 이제 용접 철망은 우리가 균열 방지 목적으로 철선을 직교해서 전기용접해서 만드는 게 용접 철망이에요 용접 철망은 전기용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주시면 된다 이것은 전기용접해서 만드는 게 용접 철망이에요 용접 철망은 철선을 직교해서 이거는 전기용접해서 만드는 거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와이어메시 용접 철망이라고 부릅니다 용접 철망 그리고 용어 정리해서 배력건 나오죠 배력건하고 수축 온도 철건하고 혼돈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요새 시방서가 토목이나 건축 이런 게 한꺼번에 공통되면서 나오는데 수축 온도 철거나 온도 철건 그게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목과 건축에서 약간 다르게 쓰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용어가 동시에 나오고 같은 거예요 쉽게 수축 온도 철건 그러면 배력건 개념 나오죠 배력건은 하중을 분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수축 온도 철건의 온도 철건은 이거는 균열 방지 목적이죠 건조 수축이나 온도 변화에 의한 우리는 수축이나 온도 변화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로 가위로 더 넣는 철건이 되는 것이고 배력건하고 혼돈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이 배력건은 이 개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철건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판으로 보면 이겁니다 기초판이 있을 때 기초판의 경우는 주철건이 이 방향 긴 방향으로 주철건이 이렇게 배치돼요 배치가 되고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바로 이 배력건 또 부철건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기초판 부철건이라고 했었는데 배력건이라고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부철건 또는 배력건이라고 칭한데 부철건 배력건 그래서 이 방향으로 넣어준 거 그래서 얘는 하중분산이 개념이 있다 하중분산이나 균열 제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그래서 이제 주철건의 직각이나 가까운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은 배력건 부철건이고 그런데 수축온도 철건은 명심하시오 얘는 하중분산은 아니다 하중분산 목적이 아니다 균열 제어 목적이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균열을 억제하게 해서 우리가 추가로 더 넣는 철건의 개념이 됩니다 명심하시오 균열 방지 목적으로 균열 제어 목적으로 넣는 거예요 이것이 수축온도 철건 온도 철건의 개념이 된다는 점 기억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원웨이버 일방향 슬래버가 있대요 원웨이버 일방향 슬래버 이 바닥판 중에 일방향 바닥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변보다 장변의 길이가 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폭보다 엄청 긴 슬래버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폭이 현재 예를 들어서 이게 3m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기네요 9가 돼 9m 그러면 단변에 대해서 장변에 비하니까 이건 3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2보다 컷벌이죠 그래서 이거는 일방향 원웨이버 슬래버거든 이럴 때는 주철근을 이때는 단변 방향 짧은 변으로 들어가요 이것이 주철근을 넣고요 그럼 얘는 한방향으로 힘이 전달되니까 하중은 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변으로 다 전달하는 거고 그 장변 이쪽으로 얘는 일방향 슬래버 이쪽으로 뭘 넣는가 하면 수축 온도 철근을 넣는 거예요 그냥 온도 철근을 쓰는 분도 있고 수축 온도 철근을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 이쪽으로 배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래서 수축 온도 철근은 이런 균열 방지 목적 특히 메스 콘크리트도 넣을 수 있다니 메스 콘크리트에 있어도 가위로 추가로 더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힘을 분산하는 개념은 아니다 균열 제어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넣는 것이 바로 수축 온도 철근 개념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철근 및 용접 철망의 저장과 관련돼서 나오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접 땅에 놓으면 안 되겠죠 기본 아닙니까 녹서니까 땅에 직접 안 놔야 되겠죠 그리고 녹설지 않도록 보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광과 고광은 구분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잘못 철근을 쓰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고광선과 연광선과 고광선의 특성이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색깔로 구분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단면에다가 색을 칠해 놨었어요 그런데 지금 단면에 색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철근 묶어 놨을 때 여러분들 옷 사면 택 붙어 있죠 그것처럼 택의 색깔만 칠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구분하기 힘들고 철근에다가 그냥 찍어가 표시가 나와요 1.5m 간격으로 이 철근이 무슨 철근이다 해서 찍어서 나오기 때문에 글씨 안 보고 그냥 모르고 이렇게 그냥 쓰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 저장을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7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철근의 가공과 이음 이 파트는 다음에 여기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96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 철근 가공, 이음, 피복 두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